안녕하세요. 어제 예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소방시험 지난주 토요일에 치료진 소방시험 해설강의 일단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평이라는 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되게 특이하죠. 문법이 한 개 나왔습니다. 문법이 하나고요. 어휘 관련 계열이 일곱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독해가 12개가 나왔는데 독해도 보시면 작년하고는 지금 소방 계시면 소방이 지금 문제를 출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개가 나왔고 주제주장 제목 요지가 4개가 나왔고 빈칸이 4개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3개인데 그 중에 2개가 연결사 문제입니다. 연결사 문제 순서 2개 그 다음에 글의 흐름 한 문제 그 다음에 가르치는 대상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2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치가 2개 전부 다 우리말이죠. 주제 계열이 2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영역을 골고루 출제를 했고 특히나 순서 문제가 많이 어려웠다 그러는데 우리 평상시 풀된 대로 보면 그렇게 어려웠는가 생각하는데 뭐냐면 읽어서 푸는 학생들한테는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읽어서 푸는 학생들. 그런데 저희들이 마지막 문단을 집중하는 학생들한테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일단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소방하는 학생들 일행하는 학생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휘는 기출 안에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지. 어휘는 철저하게 기출 위주고요. 그 다음에 문법 문제 보시면서 문법은 거의 1초 컷으로 갈 수 있죠. 무조건 나오는 동사군에 있다는 동사가 하나 나왔지. 그런 식으로 되었으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같이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Unmistakable입니다. 요즘 항상 예의상 1번 경계에 좋게 주죠. Mistaken이 오해라든가 실수인데 Unmistaken은 뭐야? 오해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다는 말. 그래서 There was the unmistakable order of a sweetie fit입니다. 질문은 참 저렇게 들어가네요. There was는 있었다죠. Order가 뭐라고 그랬지? Order는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쪽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Sweety foot가 뭐냐면 Sweety fit. Sweety. Sweat fit. 땀에 쩔은 거예요. 땀에 쩔은 확실한 발냄새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발냄새인 거예요. 아니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소방 진압하고 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웃으면 안 돼. 소방에서 나오는 이런 거 웃으면 안 돼. 고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드러진 분명한 정답 몇 번 됩니까? 2번 Distinct죠. 이거는 뭐 가볍게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일행 쪽이니까 자 우리 컴플리멘터리 많이 했죠. 컴플리멘터리 뜻이 뭐야? 칭찬보다는 컴플리멘터리. 칭찬하는 의미도 있다. 두 번째가 이게 무료. 컴플리멘터리 무료라는 걸 기억하라고 해요. 무료라는 말. 이게 무료라는 말입니다. Free. 무료라는 말. 그 다음에 핸드인.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건 잘 보시면 출자신 봐봐요. MIT 어근을 썼죠. 옛날에 무료 말하셨던 분들. MIT부터 뜻이 뭐가 돼? 기본만을 썼죠. 샌드. 보내다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핸드인은 제출하다죠. 여기에 이러면 안 되는데 찍어줘야 됩니다. 이게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명사 레주메 이력서란 말이 됩니다. 지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력서를 앞에서 휴먼을 인사과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이란 말은 뭐가 된다 그랬다? Submit죠. Omit 뭐야? 빠트리다. emit. 방출하다. permit. 허락하다입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동의어 적어야 되나? 동의어는 제가 동의어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일단 어휘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 무난했고요. 인카운트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과 그 다음에 자연과에 뭐가 된다? 자 인카운트는 EN이 묻고 카운트가 되죠. EN은 기본적으로 뜻이 뭐가 되나? 메이크고 카운트는 어디가 돼? 반대죠. 이제 반대가 된다는 말이지. 첫 번째 뜻이 뭐가 됩니까? 만나다죠. 반대 방에서 이렇게 오다가 만나는 거. 그래서 만나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다? 교전, 배틀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배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배틀. 그래서 만남과 교전입니다. 만남이란 단어 어디 있니? 1번 컨퍼런테이션이죠. 이것도 컨퍼런테이션, 맞섬. 이것도 대결의 의미도 있습니다. 컨퍼런테이션. 서로 정면을 맛보고 서 있는 거예요. 나머지 리프로덕션, 인코리지마트, 매그니피스는 괜찮네. 그죠? 단어들 전보다 무난했었습니다. 이건 그냥 이 정도 가볍게 넘어가 되겠죠? 그 다음 이거는. 자, 이거는 그래도 역시 제가 소방하는. 우리는 지금 제가 소방 단독반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부산에서 소방 단독반인데 소방이 좋아하는 빈칸은 뭐다 짧은 거라고 그랬어요. 소방은 짧은 걸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해석 잘못된 구문 도키가 굉장히 작동하는 경우가 이거라고 그랬다. 봐봐.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When the fire alarm sounds죠. 이게 화재 경보기가 소리가 울리게 되면. Act immediately to ensure your safety.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움직여라. The fire alarm system, 화재 경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움직여집니다. 당신에게 조기 경보입니다. 당신이 안전하게 건물 어디로? 건물 밖으로 나가게. 건물 밖으로 나간다는 말 어디 있습니까? Exit죠. 비상탈출. 그럼 renovate 뜻이면 renovate. 새롭게 하다, 혁신하다죠? demolish, 파괴하다, construct, 건설하다. 전부 다 무난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나마 이게 조금 그래도 그래도 이게 좀 Ryan and I are having a chess match today. 오늘 지금 체스 들고 있대요. Do you think I win? 내가 이길 것 같아 했더니 Of course you will. 자, 네가 이길 거다. I am blank죠. After I am betting 10 bucks that you will win. 네가 이길 거라는데 10달러를 걸었답니다. Bucks가 원래 그 달러예요. 땡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야? 나는 네가 이길 걸 생각한다. 나는 뭐야? 내가 장담한다. 장담한다. 믿는다.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몇 번일까? 1번이죠. 우리 왜? 카운토가 뜻. 카운토는 뭐야? 믿다, 의지하다지. 그렇지. 우리 어제도 했나? 카운토는. rely on. 여기서 다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들 저기 4번에 All Ears 외우라고 했는데 I am All Ears 뜻이 뭐라고 그랬다? 잘 듣고 있다. 경청하다. 이렇게 되죠. 야, 나 그 와중에 오늘 국사 또 맞췄다. 야, 국사 광종 나왔대. 광종 나오면 과거지 뭐. 뭐 그런 거. 문제 쉽더만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One Out은 지치다. 녹초가 되자. 3번에 3번이 정말 좋습니다. 자, 이게 Expecting Company죠. Expecting Company 이게 뭐야? Expecting. 기대하는 거죠. Company. 회사는 조집니다. 동행입니다. 동행을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동행을 기다리다. 그러니까 같이 갈 사람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다. I am Expecting Company 같이 갈 사람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런 표현을 꼭 알아두셔야 되죠. 좋습니다. 어휘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자면 뒤에 있는 물론 문장 그 어휘찾기를 평가하기 전에 어휘는 정말로 소방답고요. 그 다음에 잘 냈습니다. 잘 냈고 지난 3년간으로 본다면 아주 중간 진급에 아주 좋은 수준이고 소방하는 학생들은 보시면 여기는 기본이다. 그리고 출제하신 분의 의도를 파악하면 기출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단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5번 같은 경우는 나는 변별력을 주신 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 변별력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요지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랬고 첫 번째 문장에서 거의 승부가 결정이 되죠. 글의 소재를 정확하게 잡아라. 투 디모스트레이트 유아 땡큐 당신이 감사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땡큐라고 즉시 말하세요.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터뷰할 때 일단 뭐야. 감사합니다. 첫 번째 뭐야. 들어가자.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들어가라고 여러분 면접 가서 이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어차피 기회를 받았는데 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들어가서 여기 시키는 대로 가만히 앉아. 조용히 있어라. 떠들지 말고 시키지 않는 거 헛소리하지 말고 면접 기준 알죠. 아나? 두 명이 동시에 불을 주면 뭐냐 두 명이 동시에 이렇게 아웃시키면 그냥 불합격입니다. 알겠죠. 그죠. 면접이 이게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상중하라면 상중하라면 보통 중을 줘요. 그런데 두 명이 동시에 미흡을 주면 미흡을 주면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이고요. 두 명이 동시에 우수를 주면 점수에 관계없이 합격입니다. 이거 몰랐니 혹시? 몰랐어? 이건 중요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소방 잘 들으시고 보시고 이거 되게 중요하대로는 만약에 국가직을 쳤는데 쳤는데 이렇게 있다. 국가직은 40%를 더 뽑지. 그리고 국가직은 40% 그 안에다 면접 다 보러 갑니다. 대충 점수해서 간당간당하지. 그러면 이걸 뒤집는 방법은 면접에서 우수를 두 명 더블로 받으면 돼요. 세 분이 들어오는데 두 명이 우수를 주면 이 학생은 점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합격입니다. 잘 안 줘요. 왜냐하면 면접관들은 우수라든가 미흡을 주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냥 내 기분 따라 우리 면접시간에 안 하나? 이런 거? 이거 면접을 들어가면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인상 그다음에 이게 우수는 대충 느낌이에요. 질문하거나 느낌이 옵니다. 미흡도 느낌이 옵니다. 오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은 사유서를 제출해 앵간하면 전부 다 그냥 보통을 주려고 해요. 서로 간에 그런데 정말로 잘하거나 준비를 잘하거나 정말로 부족하면 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다 두 명이 동시에 혹은 한 명이 두 번 연속이에요. 질문이 여러 수십 개가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 중요한 거를 지금 질문이 1번부터 세 개를 줬단 말이야. 두 명이 동시에 한 문제에 두 명이 동시에 미흡을 주거나 한 명이 물론 여러분 무슨 악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이렇게 주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도 불합격되는 거야. 알겠지? 면접 잘 보시고 잠깐 이거 일단 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런 거 따지는 분들이 있다고 들어와서 왜 저렇게 얘기하냐 따지는 사람 국가직 면접 되게 셉니다. 웁니다. 여러분들 국가직 면접 다 울고 나옵니다. 40분 동안 사람 죽여버립니다. 거의 진짜로 압박 면접이 있잖아. 실제 있었던 겁니다. 고용노동부 가든가 청탁을 받았다. 당신 청탁을 받았는데 청탁이 가족이다.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거절하겠다 그러지. 거절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당신 생명이 은인이고 당신 가족이 망했을 때 집을 구원해 주신 분이고 지금 내가 당신이 이걸 거절하면 이 사람이 거지가 된다. 그래도 거절하겠나 그럼 겁나 냉정하고 집에 다시는 가문으로 돌아갈 수 없다. 머뭇거리면 감점입니다. 일관성 있게 그리고 아무리 그게 처음 논지가 끝에서 뒤집어지잖아요. 감점 미흡 걸려버립니다. 면접 잡읍시다. 내가 면접해야 되네 이거? 우리 애들이 갔다 와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갔다 와서 애들 갔다 와서 정신이 혼미하답니다. 지금 우리 소방시간이니까 소방 끝내고 물론 반대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경찰청이 작년에 처음 쳤잖아. 면접관 처음에 들어갔는데 A라는 애가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애를 힘들게 했대요. 애가 남자애인데 거의 C껍 짓겠대요. 그런데 여자애 들어갔을 때는 여자애 들어갔을 때는 그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면접관들이 일단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되게 푸근하더래. 그리고 아이고 이분 찾아왔니? 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됐어. 합격이야. 그렇게 왔더니 얘기 막 하는데 앞에는 질문 남자애는 질문에 대해 그게 지금 내가 묻는 거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준비가 안 됐네. 애를 박살내면 여기는 애가 택도 없는 얘기 그래 그래 그거 좋지 이제는 못합니다. 자 뭐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황당한 거 정말 많습니다. 여튼 자 끝났는데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해라. 땡큐 이것이 단계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포고입니다. 이런 단어 기억하세요. 포고 포고란 단어는 뭐냐면 원래는 이게 포기하답니다. 금지하다 포기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기억을 안 해.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하면 이것이 어떤 레벨을 보여줍니다. 자 평균적인 지원자들 위에 있다는 한 레벨 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상이 좋아지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멈추라고 그랬죠? 여기서 버시나 하우웨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문장 전체에 뭐가 된다? 주제 면접 들어갈 때 뭐하라 그러라? 들어가자마자 간단하게 감사도 얘기하라.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쉬었고요. 자 반면에 이거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문제를 보니까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드릴 인투 보세요. It's drilled into a state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시험에 이거는 답을 떠나서 드릴 인투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왔다 치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 단어와 전체를 연결하라고 그러지. 드릴은 알죠? 드릴 어디로? 안으로 주입하답니다. 그러면 이제 드릴 인투면 주입되었다. 우리에게 뭐가? 우리가 더 활발해야 된다. To lose weight는 뭐야? 살을 빼려면 우리가 활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주입되어져 왔다. 그래서 It's spin to aura It's spin to mind Spin은 뭐야? spin 정신을 돌리게 한다는 말이 뭐야? 그렇지 혼란스럽게 합니다. 뭐가 들었을 때 A key to staying thin 날씬하게 유지되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을 Sedentary Sedentary가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가능한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해요? 살 빼고 싶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라는 말들은 뭐예요? 정신이 혼란스럽지 않는 그죠? Yet 보세요. Yet This is exactly what scientists have found. 과학자들 찾는 게 바로 이것이다. In line of Ben Cortes Discovery 여기에 발견해서 Sleep scientists 수면 과학자들이 어플러리 어플러리입니다. 어플러리는 이게 뭔가 일련의 연속적인 연속적인 분석들이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모든 연구들이 똑같은 방향 평균적으로 덜 자는 아이들이 살이 더 찌더란 말이야. 이거는 움직임 관계 없는 거죠. 이것이 그냥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학자들이 하죠. 아이들이 전보다 더 살이 많이 찌고 더 덜 잔단 말이야. 결국 뭐야? 내가 그 얘기 들었죠? 충분한 수면을 하면 살이 빠진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 수면과 비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지. 정답 몇 번입니까? 수면 부족이 체중 증가입니다. 자 문법 나왔네요. 할 거 없죠? 정답 몇 번이야? 다시 몇 번이야? 4번이죠. 컨시더 A 에즈 B라 그랬지. 그리고 에즈가 붙으면 컨시더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 수동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바로 자 이게 럭셔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야. 간주되어지는 거야. 간주되어지는 거니까 컨시덜드 바로 들어가죠, 여러분들. 하나 문법이 있었던 건 부산에 수업할 때 제가 그랬거든. 원래 소방이 한 문제는 관계사 한 문제는 동사예요. 3년 동안 정해졌거든. 이게 벗어나면 첫 번째 나올 게 분사다 그랬거든. ING나 PP다. 잘 봐라 그랬거든. 이것까지 이놈들이 기억할까? 내 문풀할 때 얘들아 이거 많이 했거든. 안 되면 ING 뒤에 전시사 있으면 틀린 거야. 나 이랬습니다. 동사 뒤에 명사 없으면 수동이다. 기억하겠죠, 이거. 그래서 동사 뒤에 명사 없으니까 수동. 내가 그랬거든. 왜 이걸 내가 예측한 줄 아세요? 이게 작년에 수능에 전부 다 이렇게 나왔어요. 수능 밑줄 문제 있죠. 90%가 이 자리가 정이냐 준이냐라고 하고 ING, PP를 묻은 게 작년 90% 이거 낸 사람 고등학교 선생님이 환경이 높아요. 따라간다니까. 우리는 성형보다 일행은 전혀 신경이 없습니다. 일행은 그냥 대학 교수님들입니다. 느낌 오는 대로 내시는 그 다음에 환경은 뭐가 여기였죠? 비교급 베리톨 머치톨러죠. 비교급 앞에 비교급 강조고요. 헤드비컴 여기 보시면 여기 아마 바이 때문에 18세기까지니까 과거 시간의 경과입니다. 과거 시간의 경과가 되면 뭐가 돼? 과거 완료 그 다음에 여기는 보겠습니다. 뭐야 Sugar in medieval times was very expensive and time consuming to produce 입니다. 여기서는 중세시대의 설탕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싸고 생산하는 데 시간도 소비되는 겁니다. 생산하는 데 시간이 소비되는 이런 식으로 봐도 상관없겠죠. 어쨌거나 타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동입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 보세요. 유독 빈칸만 지문이 짧아요. 그래서 소방하시는 분들은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도 힘듭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려요. You provide a basic medical care to someone experiencing a sudden injury or illness 입니다. 당신은 아마 기본적인 의학적인 케어를 메디컬 케어를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병에 걸린 사람 이것이 바로 First Aid First Aid 이거 소방 다르죠. 응급치료 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 First Aid consists of the initial support provided to someone 이죠. In the middle of 어떤 한복판에 의학적으로 의학적 어떤 과정의 한복판이야 의학적인 전문 의학적 이멀지 긴급사항 지금 긴급구조 나오면 당연히 이멀전시가 되겠지 그죠. 자격 혁신이 아니고요. 이것이 그들로 알고 살아남게 하죠. 전문가가 도착할 때까지 다른 경우에는 응급구조가 어떤 사람에게 마이너 인절이 좀 가벼운 것도 있습니다. 마이너 예를 들면 응급치료라는 것들이 마이너 번 마이너 번은 작은 화상 그 다음에 컷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배인 상처를 컷이라 그러고 인섹스팅은 벌에 쏘인 거 이런 거죠. 이런 것들도 가볍게 치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보세요. 10번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풀었죠. 1번 2번 3번 그렇죠. 이거는 문제가 좀 심했다. 에그 요일크 하세요? 노른자야. 노른자 맞나? 이게 색깔이 다양하죠. 그러나 요일크 라는 단어가 색조입니다. 색깔 얘들이 먹는 색깔 헨 있죠. 헨 헨이 뭐야 암탉입니다. 암탉이 충분한 노란색 오렌지색의 식물들을 먹으면 이게 잔토필입니다. 잔토필 황록소 됐어. 잔토필과 같은 이거 먹으면 색조들이 여기에 부여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receiving mesh with yellow cone 예를 들면 yellow cone 노란색 옥수수랑 그 다음에 알파파 같은 걸 먹으면 당연히 중간 정도 밝기에 노란색의 노른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wheat는 알지 밀 barley는 이건 보리예요. 뭘 정리 밀과 보리를 먹으면 당연히 색깔이 옅어지겠죠. 그리고 완전히 색깔이 없는 거 예를 들면 화이트권 하얀색 옥수수를 먹으면 일드 나오네. 일드가 지난 시간에 프로듀스도 있었죠. 만들었는데 당연히 컬러프리야 컬러 리스트야 컬러 리스트겠죠. 아무 색깔이 없는 거죠. 그래서 코스메틱 옐로우시 휴는 휴 색조입니다. 노란색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됐죠? 이것도 잘 보시면 대부분의 성인들에게 운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유와 어떤 힘에 대한 느낌으로 우리는 거의 생각하지 않죠. 자 왓 나왔네요. 왓 다음에 뭐가 돼? 라이크로 끝났죠. 어떨지 이게 어떨지 만약에 우리가 그냥 차에 올라타서 가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차를 몰지 못하는 것이면 어떨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완전한 자유 이동의 자유라는 것이 가구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It seems inconceivable to any of us 자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 뭐하는 사람들 to lose that mobility and freedom 이런 사람들 그러나 for senior citizen 나이가 드신 사람들은 there will come time 이런 시기가 오죠. 그들이 이제 운전을 멈춰야 돼요. the causes of many 원인은 많지만 가장 흔한 이유는 call for senior citizen to stop driving 운전을 멈춰야 될 것은 개선된 시야입니까? 아니면 감소된 시야야? decrease it이죠. 이제 시력이 나빠지니까 눈에 보여야 뭐 운전을 하지. 자 그래서 어.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그들의 능력 보는 능력이 해저 위험이 된다면 비하인드를 운전 중 위험이 된다면 그들은 들어야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이제 뭐예요 그 중요한 자유가 그냥 지나가게 놔둬야 된다는 것 즉 이제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앞을 우리가 멀어놓고 플러스 보겠습니다. whether you are about to work into a job interview 들어갈 때는 아니면 파티에 들어갈 때 얼리들 멘탈 프레시퍼레이션 작은 정신적인 준비가 자 좀 더 스무들리 부드럽게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게 이를 좀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공적으로 이야기하고자 새로운 사람들과 성공히 이야기한다 라는 구체적인 뭐를 들어주고 있나 1, 3, 지호요 자 그 다음에 b번 볼 때립니다. 봐봐요. 물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통제 못하는데 한 가지 당신이 통제하는 거래 앞에는 cannot control 뒤에는 control이야. 대놓고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럼 몇 번이야? 지금 대답하는 거 보니 만점 많이 나오겠는데 13번 보세요. 또 앞을 멀어나라 플러스 봐봐 파이어 파이터스 소방관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불이 시작되는 걸 통제 못하죠. 그들은 그냥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불편한 시간에 하더라도 불을 일단 멈춰야 돼. 꺼야 되지. 불을 시작할 때를 시작하는 불을 막을 수는 없어요. 경찰관들도 범죄 현장을 떠날 수도 없지. 그러니까 불을 막을 수는 없지. 경찰관들도 범죄 현장을 떠날 수는 없지.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비번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면 어디 있나 답 하나인데요. 위에는 소방관 밑에는 경찰 그렇구나. 네 봅시다. They have to make sure the situation is safe. 그들은 그 상황이 안전하다 떠나기 전에 그 시간이 남아있다면 First respondents make substantial personal sacrifice 처음 응답한 사람이 상당한 개인적인 희생을 치릅니다. 어떤 활동이나 어떤 활동이나 취미나 아니면 가족의 시간이 그들이 즐기는 것들이 보통 자 이거 보세요. Take a backseat to their service to the community. 이걸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거 좋네요. 어떤 취미들 가족과 시간도 take a backseat 어디를 차지하는 거야? 뒷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그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든 시간이든 그들의 취미가 무엇이든 이런 것은 모두 take a backseat은 뒷전이 되는 거야. 뒷전으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에 대하면 뒷전으로 물러난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소방관들이 아무리 자기 취미가 뭐든 가족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간에 자신들이 소방관의 임무가 더 우선이 된다는 말이 돼. 그래서 처음 희생할 것은 시간만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러나 시간만 소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시간을 자기들이 backseat 양보해야 된다. 그러나 시간만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시간만은 아니다. 정답 몇 번이 맞아? 이거는 앞에 것만 잘 풀어도 답이 쉽게 나왔죠. 자 드디어 소방을 풀었던 학생들이 가장 어려웠다고 설명하는 14번과 15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손 들어봐. 1 2 3 4 홈그라운드의 2점이죠. 여기라 그래서 여기라 그래서 여기에 단어 봐봐. 컨슈밍 많은 단백질을 소비한다는 것이 로우 모터리얼 로우 모터리얼은 뭐? 로우 모터리얼 원재료입니다. 원재료들에게 새로운 세포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우 모터리얼은 그냥 날 것에 우리 세포들에게 새로운 세포의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단백질을 먹는 그러니까 봐봐. 여기 저기 헬스에 중독된 애들 보면 단백질 막 들고 댕기면서 먹지. 왜? 그래야 새로운 근육이 뭐가 될 거니까 형성되는 겁니다. 새로운 근육의 합성. 그럼 이제 뒤에 뭘 받아야 되나? 합성에 대한 내용이 되니까. 어떻게 합성이 되느냐. 그들이 일어나고 있다. 일어날 거 없습니다. 비번. 여러분들의 몸은 계속해서 지방을 태운다기 때문에 이거 근육의 합성에 대한 내용이 끝. 안 나와. C 보면 regarding the synthesis of new tissue잖아. 분명히 마지막 문장의 새로운 세포 조직의 합성에 관해서라면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하고 연결시키라니까. 끝났잖아. C 하나밖에 없죠. 이분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우리 왜 문제할 때 보면 항상 여러분들 비우선 생각하잖아. 답시 탁 헐잖아요. 그래서 keep in mind and 명심해라. It'll take a bit of time to start to sing body training. 신체가 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변화가 진행 중이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다. 진행 중이지 않다는 건 아니니까 걔들이 일어나고 있다. 깔끔하지? 마지막 문장이 연결고리인가. 그래 연결고리. 흐름만 잡아주시면 돼요. 됐나요? 이걸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는 방식대로 한다면 연결만 잘 지키면 돼요. 다 맞추셨죠?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어요? 그러니까 글의 연결고리. 마지막 문장. 여기서 합성. 새로운 조직이 합성이니까 합성의 내용이 C로 갔죠. C 마지막에 진행하고 진행과 관련된 문제니까 A에 진행하고 있다.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 C만 잡으면 답은 나왔잖아요. C만 잡으면 답은 나왔잖아요. 이거는요. 15분도 손들어 봐. 1, 2, 3, 4. 이분은 아주 의도적으로 냈네요. 잘 냈네요. there are hundreds of gas stations around the San Francisco and California Bay area. 이 지역 내에 San Francisco 주변에 gas station 주유소가 수백 군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겠죠? 주유소들이 쭉 펼쳐져 있다고 이렇게 뻗어져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주민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쭉 우리 생각할 때는 주유소가 예를 들면 마산 전 지역에 쫙 깔려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A. 그 현상이 아직까지 그 현상을 선글명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가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흔한 관찰로 반박되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가 돼요? 주유소가 지역민들의 필요성을 봉사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오겠지. C 볼까요? 게다가 많은 요소가 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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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요소? C가 두 개니까 또 끌려갔지. 어디밖에 안 돼? B죠. 이것은 모순댑니다. 봐봐. 여러분들이 어떤 주유소를 갈 때마다 there are almost only another in the vicinity입니다. 다른 게 어디 있다? vicinity 뭐야? 주변에 있어요. 우리 보통 보면 주유소 보면 감개 같은 데 한번 가봐. 감개 같은 데. 감개 이렇게 넘어가는 길에 가끔 가보시면 주유소 몇 개가 거의 감격스럽게 주윽이 양옆으로 계속 이렇게 몰려있지. 몰려있단 말이야. 종종 그냥 길을 바로 건너서 일반적으로 주유소라든지 굉장히 클러스터 밀집되어져 있는 거예요.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그 현상. 여기서 말하는 더 페노메일이 뭐를 받아? 주유소가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뭐 때문이다? 주로. 인구가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개에 왜 많냐. 감개가 주거지역이잖아. 주유소가 감개 안에 못 들어가니까 나오는 길에다 다 몰려있는. 예를 들면. 그리고 주유소가 더 흔하죠. 수요가 높은 데서. 도시 같은 데. 뭐라기보다는 단순히 콘필. 이런 어떤 농장 같은 지역의 인구가 드문드문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몰려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시골 같은 데 가면 주유소가 한 십 몇 프로가도 안 보이는데 시내로 들어오는 입구 쪽 보면 바글바글하지. 특히나 주거단지 밀집지역 근처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많은 요소들이 주유소를 위치시키는 것이 최적화된 문제가 있죠. 어디에? 수요. 부동산 가격. 그다음에 인구 성장과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리필링. 연료를 다시 넣는 데 편하다는 말이 뭐냐면 주유소가 모여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기름이 부족하면 우리 여러분들 그거 알죠. 주유소에 솔직히 제가 아무 의미 없는 게 SK, LG, SOL 이렇게 있잖아요. 급하면 SOL 차가 지나가면 야, 잠깐 넣어봐라 해가지고 SOL 거를 LG에 넣고 서로가 다 합니다. 교차로 해요. 교차로 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 없습니다. LG인가만 지경이 LG 지경은 자기들 것만 해요. 그런 거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냥 딴 데 넣어. 자, 봅시다. 그다음에 비계시키기 다시 봐봐. 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학생이 어렵다고 그랬던 게 그러니까 그래, 15분이 어려우면 우리가 항상 어딜 중심으로 한다. 지시사, 관사, 대명사. 저거 지시사, 관사, 대명사입니다. 나중에 차를 살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현대기아차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무 기름을 쳐 먹여도 잘 가요. 기름을 안 탑니다. 앤간한 쓰레기 기름 아니면 현대기아차는 뭘 먹여도 잘 갑니다. 그런데 쇠버레랑 르노삼성 있죠. 기름 겁나 탑니다. 저같이 좀 예민한 인간들은 내가 옛날에 SM3 그냥 작은 차거든 1673에서 고급리 놓고 댕겼어요. 느낌이 달라. 그래서 그런데 현대차는 뭐를 먹여도 그냥 갑니다. 현대차가 좋은 건 딱 그거 하나. 그러니까 저기 싼 걸 넣든 비싼 걸 넣든 얘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그겁니다. 제가 지금 차 바꾼 3년 다 돼가는데 원래 디젤이 또 예민하거든 제가 기름이 예민한데 얘는 뭘 먹여도 똑같습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자, 봅시다. 이게 소방이 참조하는 유형입니다. 대상이 다른 하나. 소방이 참조하고 제가 소방 문품하는 애들한테 매번 한 개씩 시켰는데 이번에 두 개 나왔네요. 자, 볼게요. 이건 어떡한다 그랬다? A way of testing a fire safety management plan in building 자, fire drills입니다. 아, 이거 어려운 말 나오네요. 소방 훈련입니다. fire drills 소방 훈련은 봐봐요. 간주되어지죠. 트레이닝 X for all 모두가 관련되어 있는 훈련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 건물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따라가야 된다. 뭐예요? 소방 훈련을 따라가야 되겠죠. 가르쳐야 돼요. 스탭들, 학생들 모두가 그들은 건물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뭐가? 소방 훈련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자, alternative escape routine은 뭐냐면 대안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파이어보드 소방 감독관들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대피 역할 여기 소방 훈련의 단점은 그 다음에 can be identified 구별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되어 주실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계획된 행동 자, 계획된 행동이 뭐가 돼요? 소방 훈련은 계획된 행동들이겠죠. 그래서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건물 사용자들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상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소방 훈련이 행동하겠습니까? 건물 사용자들이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나? 건물 사용자들이 4번만 유저를 받죠. 그죠? 따라서 4번이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17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레고리 베어입니다. 어, 블루밍턴 파이어 파이터 기사문이네요. Was a tom getting ready to go to bed 자러 갈 준비라고 했었습니다. 그가 옆집에서 불이 옆집이 비 온 파이어 화재에 휩싸였을 때 비록 그는 여기서 그는 누가 돼요? 그레고리 베어겠죠. 이 사람이 오프 듀티 지금 이제 비번이고 이제 그의 어떤 보호장구도 없었지만 베어가 뛰어들었죠. 활동으로 그래서 after recruiting the fire to 911 operator 일단 9.11에 전화부터 먼저 걸었죠. 그리고 그는 ran over to find your neighbor 자, 이웃을 찾기 위해서 달려들어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래서 스크린 그 스크린을 걷어내고 그녀가 탈출을 도왔습니다. He learned 여기서 여기서 보면 탈출한 사람은 여자죠. 지금까지 나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나? 베어밖에 없죠. 이 사람은 additional resident remain 아직도 다른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앞쪽이 타고 있기 때문에 베어가 어디로?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연기라든 화제가 없었던 그리고 잠자고 있는 하우스메이트를 깨워서 그를 에스코트했다. 여기서 그는 누가 되나? 하우스메이트죠. 됐죠? 그래서 살렸고 그의 행동 여기서 행동은 베어겠죠. 블루밍턴 파이어 디파트먼트의 annual award 연간 시상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리고 18번 보겠습니다. 18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일지 불일치랑 어디부터 본다 그랬다? 보기를 보고 역순으로 올라갑니다. 더 크리스탈 스테어라는 연극 작품 잡으시면 되겠고요. 29세 잡으시고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남부 흑인대학 거짓말입니다. 남부 흑인대학 못 들어가요. 함부로 아 이제 봅시다. 내용을 다 볼까요? 한번 볼까? 한스베리가 이때 태어났대요. 크리스탈 스테어를 썼대요. 1번 지어요. 이제 숨을 합살 차죠. She was the first black playwright and at 29 29살 나의 가장 어린 미국인이죠. 뉴욕 크리틱스 서클로벌드를 수상했습니다. 수상했죠. The film version of Raisin in the sun was completed in 1961 steering Sydney 포셔 and received an award at the 켄스 필름 페스티벌 봐봐 She broke her family's tradition 전통을 깼죠. 서든 블랙 칼리지 등록하고 하는 걸 깨고 대신에 그녀가 위스콘신 와 돌았네요. 위스콘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까 내가 왜 그 말을 드렸나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 흑인 대학이 따로 있었습니다. 흑인만이 가는 대학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 있잖아. 서든 블랙 칼리지라고요. 남부 흑인 대학을 가패고 여러분들 위스콘신 주립대는 만약에 유니버스토트 위스콘신 이에요. 메디슨에는 위스콘신 주립대는 여기 인종차별 지금도 합니다. 여길 들어갔다고 위스콘신들은 She changed the major from painting to writing 전공을 미술에서 글쓰기로 바꿨대요. 여기 이제 인종차별 안 나오는데 위스콘신은 위스콘신 주로는 굉장히 추운 주고요. 인종차별 작살납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2학기 원선에 썼는데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어떤가 또 여러분 우리 어지하지 않았나 GM푸드 비슷한 주제가 계속 움직이죠. 지네틱 엔지니어는 GM푸드라고 그랬죠. 지네틱 엔지니어 우리는 지네틱 모디파이드 지네틱 모디파이드 섬유 분질이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위험하다 자 이건 뭐가 돼 그럼 GM푸드 할게요. GM푸드에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위험성이죠. 그러면 이제 닥터 마이클 엔토니 엔토니 이 사람이 설명해 주목한 것이 진 스플리싱 has already resulted in the unexpected production of toxic subs in genetically engineered bacteria 이스트 이런 것들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떤 독소에 의해서 발견된 게 유전자가 갈라지는 유전자가 깨지는 현상이다. 그러면 설명을 하죠. 그런데 2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genetic engineering 서포팅 한테 틀렸죠. 서포팅 하는 거야 아니면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which can help to stop the fatal disease 치명적인 질환을 막아준다 그랬잖아. 치명적인 막아주는 게 아니죠. 3번 볼까요? 해저드 of G-food 대놓고 얘기하잖아. G-food 의 위험성이잖아. 세계의 범죄로 들어갑니다. 인간의 건강 환경의 건강 사회의 경제적인 재앙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증거를 잠깐 보더라도 그리고 G-food 의 위험성만 보더라도 전부 다 위험 위험 위험인데 2번을 먹으라고 정답 몇 번 들립니까? 2번이죠.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이것도 일치하지 뭐요? 않는 건가요? 여관의 주인이 원숭이를 위한 뷔페를 참여를 했대요. 여기 사람들 원숭이를 매우 존경해서 매우 호사스러운 파티 연애가 끝나면 원숭이 춤을 춘답니다. 원숭이의 행운을 가져주신데요. Local Loverry in Honor 이 사람이 최초의 버페이 포 로컬 몽키 원숭이들을 위해서 1989년에 페스티벌이 수천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인답니다. 사람들이 원숭이를 존경한대요. 매년 그들은 아주 축제를 해준답니다. 3천마리의 원숭이 참가한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연회 이전에 이 사람 주민들이 노래와 뭐 이런 걸 한답니다. 연회가 끝난 한 겁니까? 연회가 시작되기 전이야. 전이죠. 고로 몇 번이 틀렸다? 자 풀어보시는 것 어때요? 이렇게만 일행이 나온다면 행복하지 않을 리가 없겠지. 안 나옵니다. 해보라 그랬던 것은 일단 한번 볼까요? 다 맞춘 사람 95점 90점 85점 80점 5과목이 결합됐고 20분을 놓는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20점 이에요. 일단 어저께 온 학생이 제일 잘 치면 95점 소방 95점 여기 80점 80점 이렇게 나오니까 85점 이거 선방인 겁니다. 일행치실 때도 문제가 쉬울 때는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요. 어려울 때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룰을 생각하시고 학생들이 지금 연락을 받아서 낚아야겠지만 아직도 독해를 그냥 눈으로 푸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요. 룰을 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일단 고생하셨고 소방은 아마 소방하시는 분들은 이 난이도가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정도라면 소방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 난이도입니다. 좋은 난이도고 굉장히 문제의 배율도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쯤 되면 문법이 한 번쯤 추가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분도 고생 많으셨고요. 점수는 뭐 어떻게 점수를 기준한 점은 없겠지만 80주 정도면 충분할 거로 생각을 하고 일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단어 한 번 정리하시는 걸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수업 정규진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